산에 산에 하얗게 아버지 무죄를 하신 교수다 이제는 무죄옵니다 이제 무죄 저세상이라도 이제 하늘에 붉게 붉게 꽃이 빛나네 명창 아버지들 잡혀가는 그 두 모습 지금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파랗하다가 붉은 돌 와, 진짜 나왔어, 진짜 나왔어 네, 식사your, 하늘 feliz인인인이던 마일로 봄꽂이래요 하얗게 님의 품에 안 decompos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